하와이! 휴! 휴지입니다! 자, 오늘은 파이크랩!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마크 럭키 스카이블러! 아, 최종편으로 왔어요. 지난번에는 하트럭키섬 이런 데도 가봤는데 오늘은 무려 네더로 떠나볼 거예요. 자,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장비들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요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요? 자, 네더로 바로 떠나봅시다. 오우! 오!!! 자자자, 오늘은 새로운 럭키 블럭 등장했거든요. 정체를 알 수 없는, 신기한 모양의. 럭키 블럭인데. interestingly, 막혀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 관문들을 다 뚫어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하나 바로 캐봅시다! 이건 무슨 럭키 블럭이야? 웬 지도.. topping... 어? кил어볼? 으이씨, 뭐야 이거! 야 이거 몬스터들 나오는 그 블록인가 보구나 뭐야 오오오오오! 거인의검! 뭔데? 뒤둥 aí 하하하하하하 와아 야 이거 크기 맞냐? 아, 이거 오늘 이 거인의ㅎㅎ 검으로다가 다 썰어제끼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오늘 럭키블럭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더 컨셉과 좀 잘 맞는 느낌의 느낌인 것 같아요 뱀부 아하 상자 필요하지 아주 좋아 그리고 얼음검? 뭔데 이렇게 아이템은 잘 나오냐 자 2단계 느낌은 살짝 바뀌었네요 저 앞에 하나 더 있거든요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 여긴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런 식으로 돼있나보네 그래서 여기서 까다보면은 몬스터들이 오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오버로드? 으흐 야 왜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네 저거? iran 쵸ask 어р허어 생긴거봐라 잠깐만 이거 여기 닿나? 어택이? 아 사골이가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슬픈 휴지 아니 이거 거인의 권만 이거 생긴거 다 때려 부숴게 생겼는데 이거 완전 순허세구먼 제 이 권문 이 오버로드를 잡아 내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와 일로와 무비 무비 영웅의 검 와 야 오늘은 영웅의 검이 답이다 어우 어우 이 영웅의 검 같은 경우에는 스티시 날카로운 5에 강타 3 살충 살충이다 어 벌레 잡자 벌레 잡자 잡 잡 잡 죽어 죽어 인마 야 야 야 그냥 마따히 깔게요 이거 일로 와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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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곱게 죽어 인마 야 야 아 이건 뭐야 또 어 뭔 준비 파이어리 일로와 일로와 거인의 검으로 혼내준다 일로와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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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안되겠다 얼음검 소환 얍 얼음검 개사기 얍 죽어 죽어 르라 르라 이게 왜 이렇게 안죽어요 센데 그렇다면 영웅의 검 어택 어 택 인마 어 택이다 인마 자 다음 관문 뚫어봅시다 이게 보니까 나아악 나아악 왜 나와 이거 뭐야 야 뭔데 블럭을 잡아먹는데요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악 거창하게 등장하더니만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쇼 자자자자 마지막 단계 인데 뭔데 최후의 관문인가요 땐 땐 땐 땐 땐 땐 땐 땐 허허 이거 뭔가 럭키블럭허처럼 생겼습니다 자, 이때까지 봤었던 모든 럭키 블록들이 총집결했네요. 자자자자, 이러면은 말이죠. 여기서 이제 최종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제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? 다 넣어놓고, 핑크부터 한번 깔아보자. 삥구 삥구, 오케이, 먹을 건 나이스. 여기다 뒤에다 깔아주고요. 빨간색. 어... 야 이거 진짜 뭐가 나올지 감이 안 온다 노란색부터 까보자 오케이 와 영웅의 활까지? 무한이네요 근데 화살이 없네 레전드 호호 황금 세트 오늘 최종전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야이씨 잠깐만 이거 화살 만들어 올게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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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응 베이비 휴지 뭔데? 레전드네 이거 야 센스코 불러 메뚜기다! 꼬뚜기야 이거? 혐짤이네 혐짤 뭐야? 꼬뚜기 뒷다리 당근 당근의 상태가 무적당근 등장 두둥 최종 구간 납득 무적당근 컴온 당근의 1억을 아 보여 아주 아마 무려 불쌍당근이라고 당근이 그 레전드네 이거 아 무적당근 상당히 강력해요 자 보스 한 번씩 나올때 됐는데 나와라 보스 슬슬 나와라 따꿍 아 아 돌아갈래 제발 살려줘 아 모든걸 잃지는 않았어요 무적당근이랑 영웅의 검은 건졌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활이 없다 야 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 2x2x2로 싸우라는데요 둘 넷 뭔데 출만란 뭐가 나올까요? 오케이 황금사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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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죠? 럭키포션? 운이 터진다 오?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 말같은 경우에도 길들일 수 있는건가요? 오호 오호 나이스아 어? 지금 럭키 마이너스 100인데요? 어? 야암! 알 아아 나 진짜 하이차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? 싸아 이제 몬스터 블럭 빼고는 다 깨고야겠습니다 저의 운빠를 믿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거 아니다 나머지턴 딱 까고 자 다이아몬드 겟 뭐가 자꾸 소환되는겨 다이아몬드 겟 자 히어로 히어로 센세 저에게 장비를 주세요 내놔 오 영웅의 갑바 백득 이제 모든 럭키벅스는 더 깠고 처음보다 망한거 같은건 기분탓인가요? 자 이 최후의 몬스터블럭들 모두 제거하고 이 세기의 평화 이뤄내보겠습니다 오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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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갱이 말고 와 무기중 무기! 무엇이 나왔다! 무엇이 맞어 대완성 파티업 뭔데 이거 웃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자 엄청난 보스가 소환 되기때문에 뭔가 무기라도 하나 얻겨 아니..얘 또 뭐야 뛰어뛰어 아직 남았어 어? 몇개 안? 남았어 어? 뭐죠? 몰라 다 소환해봐 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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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나 나 나 나 반대풀이 소환하고 자식 시즈크는 뭐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.. 여러분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도 태초마을 완성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다고 분명히 영웅 휴지가 되는 오늘의 결론 오늘도 휴지가 휴지했다 나 아 아 나를 지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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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